positions of clients 패러팅을 유튜브 빨리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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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 주세요 아 해보시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몇개 맞히면 되는거에요? 잡지 diskut보시면 안됩니다 1번 샵지 시아버지 어? 2번 계략남 개천에서 용남 3번 고나리자 어 trouver 고나리자 아는데? 아아리카라야만 틀린거야 4번 고답이 고나리지 알아요 아 생각 안나네 5번 국물 궁금하면 물어봐 6번은 알겠지 극딜은 알겠지 극딜 6번 극딜 고답이 알아요 10노답에 있는 애들을 고답이라고 그래요 6번 극딜 극딜 글설리 글로 설레이는 니플 글 설레이는 니플 낄낄빠빠 낄때 끼고 빠질때 빠져 9번 낫희고래 낫님게 더럽 랜선 회초리질 랜선으로 씨발 깐다고 존나 혼내킨다고 발로 컨트롤 복서펜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잘하는데요 마흔살 맞아요 사바사 아 알았는데 알았어 16번 사이다 시원하다고 17번 성덕 성공한 덕후 18세젤귀 세장에서 제일 귀여운 아 19번은 알겠지 솔직하게 꽈고 말해 20번 시조세 파킹 존나 김여사 21번 님 아가리오 아 틀렸어 아가리오 아니에요 아가리오 아니에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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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 아가리오 아니었어 롤하다 보면 아가리오 하잖아 비읍 비읍 반박불가 이런거잖아 22번 땡땡맘 뭐 알아요 땡땡맘 뭐 그냥 맘충들 13번 당연히 알겠죠 와우에서 오그로 알죠 24번 일생가 일생가 알아요 일생가 아직가려면 틀린겁니다 25번 정주행 정주행 네 정주행 26번도 아실거 같고 네 27번도 아실거 같고 네 취향존중 알고요 쿠크 쿠크 쿠크다스 멘틀 쿠크 쿠크 할말 많은 세상 어 아니다 아니다 할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자 2016년 1월 랜선능력평가 자 답안 보겠습니다 자 아 저 특산급인데 일단은 이제 10급 되지 10급 30개 맞췄잖아 20개 넘어서 네 특산급 자 네 핑거프린세스 맞았고요 네 할말은 하지 않는다 쿠크 맞았고요 자 3개 취존 맞았고 취존 5 6 일생가 네 일상생활 가능해 몰랐어요 이거는 일곱 맞아요 여덟 아홉 이거 틀렸어 틀렸어요 이거 틀렸지 이거 아 시존세파킹도 틀렸어요 하나 둘 자 몇개 맞았는지 보세요 아 근데 20개는 넘었어 쏠까말 맞았고 세절기 맞았고 성공한 놓고 맞았고 사이다 맞았고 사바사 아 사람 바이 사람이었는데 알았었는데 복잡한 세상 나는 더럽을 몰랐어 더럽을 팔컷 내기고 더럽도 맞았죠 더럽우 랜선이 오지 온라인 세상에서 엄적하게 잘 잡는 것들은 훈계상환 맞았죠 난님겜 맞았잖아요 고날인자가 모르겠네 아니 고날이 알았어요 관리의 오타 고구마를 먹는 듯한 답답한 내가 말했잖아요 씹노답이라고 고답이 맞았죠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 30개 이상 맞혔어요 나 20개 이상 아니야 30개 이상 맞혔지 30개 이상 맞혔어요 이게 아 30개구나 아 20개 이상 맞혔네요 자 아재라고 아재 아니에요 저 아재 아직 40대 훌륭합니다 샵지 듣도 보도 못한 말인데 시아버지 맞았죠 시아버지 맞을걸요 이 시아버지 아 맞네 시아버지 개천에서 욕난 남자 맞네요 계룡남 대단하군요 네 대전티글 유튜브 많이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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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고맙습니다